댕팟스님 저도 이제 배치 두 개를 모은 트레이너에요 다음 체육관에 도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 여맨이가 벌써 배치 두 개를 모았구나 그렇다면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 보자 안개마을이로구나 안개마을의 체육관 관장은 최면수를 사용하는 포켓몬을 사용하고 있지 꽤나 까다로운 상대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안개마을이요? 여기 꽤나 가까운 걸로 기억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도전하고 올게요 그리고 안개마을 배치를 제가 차지하고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로 도전하고 올게요 그전엔 여맨아? 잠깐만 여맨아? 그전엔 안개마을은 뭐가 있었냐? 아니 여맨아! 전 빨리 가고 싶다고요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서운 포켓몬이 안개마을에 출몰하고 있다고 하던데 에이 소문은 소문이겠지 뭐 편일이야 있겠어? 들었어? 저 꼬마 녀석이 안개마을로 간다고 하는데 좋아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저 녀석의 개굴린자를 잡아오면 우리의 버스 삐죽이님이 보너스를 엄청 줄거다니요 자 그러면 출발하자옹 렛츠고 여기서 기다리면 꼬마 녀석이랑 그 변신하는 개굴린자가 같이 오겠지? 변신하는 개굴린자만 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승진의 연속 보너스가 벙벙 장말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던냐옹 슬리... 깜짝떵? 놀랬다옹 넌 슬리퍼 안녕? 뭐야? 슬리퍼잖아? 이런 못생긴 포켓몬은 잡아가도 딱히 좋아하실 것 같진 않은데 그러게 슬리퍼같은 포켓몬은 잡아와도 비죽이님이 좋아해주실 것 같진 않거든 저리 가라 호이 호이 슬리... 인간들 전부 다... 죽인다 로사? 로이? 이게 무슨 짓이냐옹 빨리 로사랑 로이의 주변을 풀라옹 인간은 다 죽어야 한다 너도 우리와 함께하자 피크 그만두라옹 인간도 알고 보면 괜찮은 친구들이다옹 아니 인간은 약한 존재다 다 죽어야 한다 다리덩!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 친구들 체면이나 풀라옹 아니 너도 결국엔 인간을 미워하게 될 거다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인 걸 내가 보여주지 슬리퍼 놔 너도 만든 주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 너도 만든 주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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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면 주인이 날 버리고 사라졌다. 내가 약할 때 오래 날 버린 거였지. 하지만 참을 수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나를 찾아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날 찾아온 건 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이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 야! 여기 버려진 슬리프가 있는데? 이렇게 더럽게 못생긴 데다가 약해가지고 버린 거 아냐? 살은 뭐가 저렇게 찐 거야. 전주인도 대단하다. 저런 못생기고 약한 포켓몬이나 키우고. 저런 못생긴 포켓몬을 좀 맞아야 돼. 몬스터볼이 아니라 카라돌맹이! 나도 나도 카라돌맹이! 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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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이상한 것 봐. 이때 깨달았지. 내가 약하고 못생겨서 버림받았다니까. 그리고 인간들은 필요가 없으면 자기 포켓몬도 버려버리는 약한 존재라는 걸 말이야. 그때를 계기로 나는 진화했고 강해졌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강해졌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내 전주인이 찾아오더군. 그 녀석을 최면에 걸어버리고. 지금은 체육관 관장으로 만들어 꼭두각시로 쓰고 있지. 그리고 내 전주인뿐만 아니라 안개마을의 모든 포켓몬과 모든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 내 수화로 만들었고. 안개마을을 시작으로 전세계를 내 손아귀에 넣어 인간은 멸치당하고 포켓몬이 우선이 되는 세상을 난 만들 것이다. 자, 그걸 보고도 아직도 인간이 친구라고 생각하나. 인간은 악한 존재다. 저, 저건! 그 인간들만 그럴 뿐이지 다른 인간들은 꽤나 괜찮다옹! 이렇게나 인간들이 약하다는 걸 보여줘도 똑같군. 좋아. 너도 최면으로 내 수화로 만들어주지. 슬림! 야옹... 아, 안 된다옹! 아, 너희! 너 사 구하러 올게. 조금만 기다리라옹! 으아악! 정말 안개마을답게. 아무것도 앞이 안보이잖아. 안개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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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꼬만히 해 나 좀 도와달라옹 진짜 너는 로켓단의 나옹이? 알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옹 부탁이다옹 무슨 일인지 그럼 말을 해봐 나옹 무슨 일이 있었냐옹? 어?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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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옹 무저수가 포켓몬이 지배하는 마을이라니 제발 부탁이다옹 로사와 로이를 구해달라옹 알겠어 로사와 로이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포켓몬이를 구해야겠는데? 그러면 빨리 체육관으로 가자 아이 고맙다냐옹 어? 정말 고맙다옹 따라오라옹 가자 개군인장 개군... 이 마을을 이렇게 만든 나쁜 포켓몬 체육관이 여기 있다는 거지? 맞다 로사! 로이! 어? 주인사 인간 인간은 악한 존재 어치다옹 맞아요 저 녀석들 눈빛이 조금 이상한데 존경하고 있는 건가? 로사! 로이! 맞아요 나홍과 어치다옹 아우 포켓몬들도 체면에 걸린 것 같다옹 어치다옹 공격해 마자 형 인간을 죽여라 안 되겠어 개군인자 냉동빔이다 냉동빔 들어갈 로사! 로이! 괜찮아 나홍아 체면이 풀리면 바로 꺼내줄 생각이었으니까 빨리 그 나쁜 포켓몬 슬리퍼 녀석을 처치해야 돼 알겠다옹 로이! 로사! 조금만 기다리라옹 내가 꼭 구해주겠다옹 가자 나홍아 체력관이 여기라는 거지 연계 체육관 여기구나 들어가자 Gong 뺘 업이면서 뺘 구독 좋아요 좋아요 DO οιπόν 빙 rost organization Zurück Rat 뺘 과 wish intuitive 엔 ecos